모두 나를 가질 거 신선하겐 더 걸어도 아무 느낌이 안 되죠 넌 누군가도 웃어줘 빠져보고 싶어 baby 차지랑이 없네 난 한 번 더 느껴본 적 없는 걸 알게 해줘 난 사람 기다리고 있는 걸 얼마가 돼도 기다리고 싶어 I just wanna find a love 어떻게 내가 움직일 수 없게 난 우아 우아하게 만들어줘 가짜 가르쳐 진심 없는 가짜 잘가 잘가 우아하게 이제 더 할 말이 없게 난 우아 우아하게 만들어줘 랄랄랄라 말만 하지 말고 또 느껴지게 우아하게 안녕하세요 그립도이터의 학생입니다 이번에 배우신 곡은 트와이스의 우아하게입니다 네 아주 신나는 분위기에다가 기타 연주도 재밌게 할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네 파트가 아주 많고 주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코드 설명을 생략을 하고 파트별 연주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코드는 연주하기 좋게 원곡이 코드에서 조금씩 변형을 시켜서 설명드리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인트로와 A 파트에서는 코드를 한 번씩 긁어만 줄게요 네 다음 A 파트 스트롬 패턴 보실게요 패턴은 두 마디 패턴이고요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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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네 방금 보여드린 패턴으로 연주해보겠습니다 다음 B 파트는 팟 뮤트를 하고 8비트 다운으로만 연주해 볼게요 다음은 하이라이트 C 파트 보시겠습니다 C 파트는 커팅을 이용한 리듬인데요 스트롬 패턴 보실게요 역시 두 마디 패턴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패턴으로 8마디 시범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D 파트 보실게요 B 파트처럼 팟 뮤터 다운으로 연주하시는데 중간중간 쉼표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3, 4, 3, 4, 1, 2, 3, 4, 1, 2, 3, 4, 1, 2, 3, 4 방금 보여드린 네 마디 연주를 두 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2절 뒤에 나오는 E 파트입니다 역시 커팅을 이용한 스트롬으로 연주해 볼게요 패턴은 다운, 업, 커팅, 업, 업, 다운, 업, 다운, 업, 커팅, 업, 업, 다운, 업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되고요 네 마디만 이어서 보실게요 3, 4 마지막 F 파트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칠까 하다가 그냥 소프트한 메탈리프로 연주해 봤습니다 원곡이 지는과는 상담부분 관계가 없이 그냥 다 무시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연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3, 4 지금까지 트와이스의 우아하기를 배워봤습니다. 아주 매력적인 곡이고 기타도 재밌는 국법이 많이 나와서 지루할 틈도 없을 것 같네요. 그럼 즐겁게 연습해보시고 지금까지 그랩도리타 혁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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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